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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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연습할 때 아주 중요한 물건들이 여기 있어요. 첫 번째 미니가습기 어? 왜 안 나오지? 잠시만요 나와라 혓 나온다 이렇게 노래하는 사람에게 필수 탭 가습기 음 가습기 가습기가 있고요. 두 번째 물 물을 많이 먹어야 돼요. 그리고 이거는 마스크고요. 이건 이제 종이와 펜. 제가 노래를 할 때 쓰는 중요한 종이와 펜입니다. 그리고 물티슈. 가끔 손에 땀이 나면 손을 닦아야 돼요. 아주 중요한 인 아이템입니다. 가습기. 안녕하세요. 로다입니다. 제 방에 있는 제 물건들을 자주 쓰는 물건들을 소개하겠습니다. 이것은 저희가 원래는 버스킹 때 썼던 장비지만 어떤 그냥 더 좋은 장비를 구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갖고 와서 쓰게 됐거든요. 참 잘 나오는 친구고요. 그리고 마이크 같이 세트거든요. 근데 이게 배터리가 없어서 그냥 장식욕이 됐습니다. 그리고 이 공책은 제가 해외에 갈 때 그 나라의 노래를 카피할 때 쓰는 공책이고요. 이것도 뭐 공책인데 그냥 거의 낙서처럼 쓰는 공책입니다. 그리고 이거는 제가 충전기 하나 집에서 갖고 와서 쓰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의자는요. 아주 좋은 의자예요. 여기다가 물건도 보관해 줄 수 있어요. 이렇게 넣고, 넣고 가면 돼요. 이렇게 방에 참 좋은 물건들이 많습니다. 이런 공간에서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. 연습이. 안녕하세요. 여기는 나라찬의 연습실입니다. 뭐 소개하자면 우리 몬테의 스피커죠. 몬테일기의 개인 하나만 스피커가 또 기타를 연습하기 때문에 대상 여기 딱 있고요. 없습니다. 지금 제가 뭘 연습하고 있냐면요. 이제 저희가 또 있으면 글로벌 투어를 가는데 첫 도시가, 첫 나라가 콜롬비아예요. 그래서 콜롬비아 노래를 연습하고 있어요. 이 부분은 전원이 켜집니다. 블루투스 모드입니다. 페어링 준비가 되었습니다. 연결되었습니다. 네, 알겠어요. 한국어로 다 쓰는 거예요. 홀로비아 노래를 되게 무통하고 한번 들어보실래요? 오케이. 제목은 여전히 정국으로서 정국으로서 전원은 크로스 정국으로서 정국으로서 다른 자리에 자리에 회사 세븐, 세이아, 오, 에이, 엠, 에이, 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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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쿵. 몬트의 애교 담당. 뭐래요? 귀요미 담당. 귀요미. 똥꼬바들 담당. 세훈이 형. 자, 이번에 몬트 리더. 이렇게 몬트가 아무것도 못 됩니다. 몬트 리더. 포기했어. 하지마. 지금 방탄소년단 선배님들의 아이돌을 연습 중인데 정말 BTS 선배님들의 벽은 높습니다. 마지막 방금 거 조금 화맞게 했기 때문에 편집해주세요. 다시 열려. 땀 태워. 설이래 말래. 헉?